뭐하세요? 네? 안녕하세요 공복아시 강현일입니다 네? 우리 오늘 엄청 더러운 데 가는 거야? 그래 뭐나? 이 안전교육을 받아야지만 수소차로 운전할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충남이 선도하겠다 수소경제는 울산 근데 사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소를 하기도 전부터 미리서부터 충남에서는 이 수소를 준비했다는 거죠 물 얼마나 들어온지 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제가 갑시다 이 더러운 거 봤으니까 많이 더럽네 하여튼 이거 뭐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아니 이거는 물을 왜 떠가 에이 이거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네 이거 한다고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1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물에 빠지면 없잖아 아 이게 뭐고 이게 이거 우와 이거 우와 이씨 어 드러드러드러나 어 우와 진짜 더럽다 이거 뭐고 술먹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설 도에서 이 큰 뚝 밑에 구멍을 뚫어가 물을 이렇게 유통시킨다 하더라고 물이 이제 유통되면은 뭐 물고기도 많이 생기고 그래 되겠지 아뇨 아까 뜬 물 버리고 있는겨 물 물 진짜 쓰레기도 이래 많아가 이봐라 아이고 이거 스티로폼 아니 이 이 사람도 없는데 이 스티로폼은 왜 있는거지 그물 이 그물은 또 뭐 같아요 저거 저거는 못 꺼내겠는데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 필터야 필터 저 필터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저게 정화를 해주는 거라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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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그거는 아 진짜 내가 진짜 별걸 다하네 이 그물 안 움직인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게 아니고 한켜도 안 움직인다 파이팅 다른 공무원한테 승괄 내 말고 다른 공무원한테 아니 왜 삽질하는거에요 역간척하라매 네 우 gamma cip학 스티